저게 근데요 저를 왜 보자고 하셨는지. 박경기님 저랑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아서요. 제 동생 사고 담당 경찰관이면서 제 어머니를 찾고 계신다니.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?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? 찾았습니까? 살아계세요? 다 날 떠났습니다. 내가 지켜지지 못했어요. 나 때문에 떠났습니다. 다 내가 놓쳤어요. 내가 나 때문에 떠났어요. 나 때문에. 뭐? 지금 누구랑 있다고? 우리 남편이랑?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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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우리 남편을 왜 만나? 왜 술을 마셔? 나 이렇게 가시방에서 술자리 머리털라고 처음이다. 너 남편은 왜 이러냐? 난 데 없이 왜 나를 불러내서 나한테 신세한탄을 하냐고. 죽은 여동생 얘기. 사라진 어머니 얘기하면서. 다 내가 못 지켜줘서 그렇다. 다 내 잘못이다. 아직 비련의 남자 주인공 되는데. 지금 어떻게 내가 안아줄 수도 없고. 뭐라고 대꾸를 못하겠잖아. 불쌍해서. 그래서. 어디까지 말했어? 무슨 말했어? 설마. 다 얘기한 건 아니지? 했어? 아무 말 안 했어. 근데 너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냐? 미안해서. 나도 막 가슴이 이렇게 저릿저릿한데 너 괜찮아? 볼 때마다 안 미안해? 네 남편 여동생 네가 그런 거잖아.